26개 홈런 총을 돌렸습니다. 좌측 갑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동엽 선수의 타고는 신뢰 홈런을 기록합니다. 3점짜리 홈런을 만드는 김동엽 선수 잠실 부장을 넘겼습니다. 김동주 이후에 잠실 부장을 넘기는 김동엽 선수의 시즌 27홈런이 만들어지면서 승부를 완전히 스키처로 돌려놓습니다. 2홈런으로 올 시즌 230개째 홈런이 됐네요. 자, 이번엔 로맥입니다. 좌측 맞죠? 로맥이 또한의 포무스를 받으러 로맥도 넘깁니다. 로맥도 장례로 만들어냅니다. 김동엽에 이어서 이제는 로맥까지도 장례 홈런을 뽑아냅니다. 시즌 로맥의 43홈런 이제 김재환 선수를 단 한 개 차이로 압박하고 로맥의 홈런까지 더해집니다.